지난해 12월에 우리 환경공단이 국가물사로 스토어 운영기관으로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이 운영기관으로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기관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좋은 결과를 편안하시고 풍성한 연휴 같은 시기를 지난해 12월에 우리 설계에 있고 여러모로 불편하다는 공사에 맞추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굉장한 걱정이 많이 임금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더 파악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물사로 플러스 단지에 가서 두고 있는 이런 과정을 못 많이 잘 마무리하면 6월 만에